2과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요. 말하기 1 기숙사에서 잠시드 씨와 박진우 씨가 청소를 하려고 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집이 좀 더럽네요. 같이 집을 치워요. 네, 그래요. 내가 청소를 할게요. 잠시드 씨는 바닥의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알았어요. 물건을 치운 다음에 설거지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요.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요. 듣기 이링 씨가 왕은 씨와 사무실에서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이링 씨, 사무실 청소를 같이 해요. 전 청소기부터 돌릴게요. 네, 그럼 전 뭘 할까요? 이 쓰레기들을 치운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주세요. 네, 할 일이 또 있어요? 네, 컵도 씻고 책상 정리도 해주세요. 저는 화장실을 청소할게요. 알겠어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이번에는 제가 커피를 살게요. 네, 좋아요.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2. 지각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일찍 올게요. 3. 내가 청소기를 돌릴게요. 잠시 드시는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4. 잠시 드시는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4. 잠시 드시는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5. 잠시 드시는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7. 잠시 드시는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8. 잠시 드시는 물건들을 치워주세요.